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저희 색소폰학교에서 엄청난 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연습 교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당장 구매하셔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초급이신 분들과 그리고 조금 하신 분들을 위한 지금 현재 나와있는 몇 가지 종류의 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색소폰 튜터라는 책입니다. 자, 이 색소폰 튜터라는 것 지금 제가 샘플이라고 했는데요. 이 샘플이라는 제가 도장을 찍어놓은 이유는 이거를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오셔가지고 보고서 구매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제가 비치해놓은 걸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. 자, 이 색소폰 튜터라는 게 뭐냐?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연습책이다라는 겁니다. 이게 1권부터 100권까지가 있습니다. 근데 1권은 내가 색소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색소폰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고 용어가 뭔지 이런 분들이 1권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1권은 색소폰을 지금 배우고 계시거나 레슨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색소폰이라는 거를 처음 이 교재로 입문하신 분들만 1권을 구매하시면 되고요. 1권은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. 1권은 패스하셔도 돼요. 지금은. 2권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내용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저희가 네이버에다가도 색소폰 튜터라고 검색하실 수가 있고 전광호 색소폰 몰이라고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셔도 되고 지금 이 영상 밑에다가도 상품 링크 같은 게 있어요. 그거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상세 내용 보셔도 됩니다.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책 구경 영상 링크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1권에는 색소폰 기본기 배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2권에는 호흡과 롱톤 연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권은 텅깅 연습 4권은 1옥타브 박자 1단계부터 5권, 6권, 7권은 1옥타브 4단계입니다. 이게 뭐냐면 1옥타브 저음부터 도레미파솔라시 도만 갖고서 이 멜로디를 다 창작했어요. 그래서 이 멜로디는 어떤 노래가 아니라 다 노래를 작곡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다 들어가져 있고 반주기처럼 다 모범 연주가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박자도 어렵지 않고 혼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이게 다 적혀져 있어요. 악보도 정말 쉽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1번 아주 쉽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나 혼자 연습할 수가 있고 한 권의 레벨이 30개씩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도레미파솔라시 도만 갖고 만든 책이에요. 그래서 4권, 5권, 6권, 7권 이거는 1옥타브만 갖고 만든 거고 8권부터 1, 2옥타브 이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 만 갖고 1, 2, 3, 4단계를 또 만들었습니다. 8, 9, 10, 11권 해도 디테일하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13권 그건 1, 2, 3옥타브만 갖고 1, 2, 3, 4, 5, 6단계까지 해가지고 세분화해서 이 내용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18권, 19권은 2, 3, 4음 2도, 3도, 4도로 도양 연습할 수 있는 거를 18권, 19권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20권, 21권은 1, 2옥타브만 가지고 샵 연습하는데 샵 하나, 두 개, 세 개까지만 연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지금 저희 여기 아카데미 회원님들 이걸로 공부하시는데 엄청 재밌어하시고 진짜 실력이 뭐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엄청 늘고 있어요. 여러분들 진짜 이거 받아보시면 아마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. 22권은 1, 2, 3옥타브 샵 세 개 1, 2, 샵 하나, 둘, 세 개 이것도 1, 2,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25권은 1, 2옥타브 플랫 하나, 둘, 세 개 들어가 있고요. 27권, 28, 29는 1옥타브, 6옥타브, 3옥타브 플랫 세 개까지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30권부터는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에 블루스 스케일 그 다음에 43권부터는 펜타토닉 스케일 49권부터는 비브라토 연습하는 연습책이 들어가져 있고 54권부터는 트릴 꾸미문 59권부터는 악 꾸미문 그 다음에 64권부터는 애드립 멜로디 그 다음에 67권부터는 전주 애드립 그 다음에 70권부터는 엔딩 애드립 뒤에 연주 끝났을 때 엔딩으로 애드립 넣는 멜로디 그 다음에 75권부터는 밴딩이랑 드랍을 멜로디에 적용해가지고 연습하는 거 80권부터는 스쿱이랑 칼톤 연습하는 거를 멜로디에 적용해가지고 만들고 85권부터 89권부터는 플래절레 솔부터 솔라시도레를 넣어서 만든 거 그 다음에 90권부터 94권부터는 악상 피아노 포르테 메주 피아노 이런 악상들을 지켜서 해볼 수 있는 연습책이 들어가져 있고 95권부터는 강약 여기는 좀 강하게 넣어야 되고 여기는 좀 약하게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뒤에 들어가져 있고 마지막 100권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마스터 수료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 책의 최종 마스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튜터가 10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권이에요 여러분 14,000원이고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차는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면 이걸 구매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지금까지 나온 거를 다 구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다 구매하셔도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연습책이다 이건 노래가 아니고 그리고 이 책과 연주곡을 함께 공부하시면 엄청나게 실력이 빨리 느실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 확신드리고요 그리고 챕터마다 레벨마다 모범 연주가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서 아 어떤 노래구나 라고 듣고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대박인 것은 색소폰 튜터 이 책과 그 다음에 이 악보와 맞는 소프라노 테너용 악보도 동시에 출간됩니다 색소폰에 제대로 된 교육 교재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색소폰을 전공한 몇몇 선생님들은 이미 이 교재를 가져가셔서 지금 수업용으로도 엄청 사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지금 만족해서 이 권이 끝나면 또 다음 권 다음 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색소폰 선생님들이 혹시 교재로 사용하실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주곡만 하시면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 교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색소폰 튜터 교재를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권이라도 구매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